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힘을 얻었어요 특별히 제가 예수님이 꼭 구원 받을 때 성령 받고 그리고 방언이라든가 치유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잘못됐다고 하는 데서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다가 제가 교회 역사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성령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게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도 받아야 되고 또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성령에 대한 그런 책을 많이 읽고 또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제가 그 견해가 바뀐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리적인 이런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다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 성령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게 다르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도 성령을 받아야 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원래 있던 데서 그걸 가르쳤어요 거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 다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쭉 가르쳐온 그런 신학과 교리와 다른 것을 가지고 아니 이걸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난 그런 공격과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사모험과 목마름 속에 기도하다가 98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제가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일이 은사가 막 임하고 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줘요 이제 98년 그때 이후로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음성이 들리니까 그런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진짜로 이제 전에는 성경에서만 힘을 얻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려 강하게 해준다고 이런 말씀들 그런데 여기 이 41장 말씀이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굉장히 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를 공격하고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수 없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41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한번 그 41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메 여기 보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셉아 너와 함께합니다 나는 요셉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요셉이 너를 굳세게 할 것이며 여러분 어때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그랬잖아요 또 거기 13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나 요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또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요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버러지 같은 야고 이 성경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러지 뼈가 없잖아요 지렁이는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고바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슨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런 너를 내가 도와줄 것이라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되는 일은 더 잘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될 것 같은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것 같은데 패배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절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안 풀리죠 또 너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목회도 저도 어떻게 해요? 제가 제 힘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애쓰고 발고등치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목회를 도웁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뼈저게 느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때요?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미 자기가 결정을 다 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다 결정해 놓고 무엇만 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와주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중요한 것은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일을 할 때 꼭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를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밤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니 처음 들어본 사람들 같아요 표정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표정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좀 크게 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 정말 박은희 집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 이렇게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은총의 표적을 구해서라도 알고 그렇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싸우러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 그랬잖아요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요? 뭐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선교를 가려고 신라와 함께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길이 막혀 또 막히고 막혀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환상이 딱 열리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갔더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미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사업가요 또 물질로도 성교하려면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물질도 있고 준비된 심령이용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그래서 이걸 기독교 역사에 어떤 엄청난 그런 큰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동제 신묵장을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아시아로 오던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 말씀을 통해서 또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섭리적인 어떤 무슨 사건이나 등등을 통해서 또요 네? 뭐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보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이 잘못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한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그런 일일 때는 꼭 내가 뭔가 이렇게 들었어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인데 천국과 지옥을 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 그분이 굉장히 큰 집회를 하면서 이분이 막 천국과 지옥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대통령이 된다 하겠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때 유력한 후보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런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그 후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에는 도저히 들지 못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개적인 그 집회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분인데 장두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대통령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번에 제가 총회를 갔는데 화요일 날 저희 교단 총회에 갔려고 갔는데 그 정경 총회장님이 저랑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거기 이번에 지난번에 뭐 했던 그 목사님 집회에 갔더니 보이던 얼굴들이 많이 안 보이고 목사님들이 많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안 왔든 이러고 물어봤더니 그때 장두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분이 선포를 했는데 그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어때요? 감히 이 목사님이 이거다 하면은 아 그거 잘못됐으면 아니다 말을 못해 옆에서 아무도 목사들도 그런데 이제 전혀 그게 하나님께서 이랬다고 했는데 안 맞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다고 했는데 안 맞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실망해가지고 아 저분이 천국과 지옥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 했는데 이게 안 맞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지금 목포 지역에도 국회의원 몇 번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대요 장로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나왔대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무슨 선교회 대표이신 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대통령이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다 근데 그분이 떨어졌어 근데 저는 이분들이 오살리 가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왔다 가면은 대통령 나간다 오고 국회의원 나간다 하면 진짜 응답받아가지고 왔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게 보면은 지금까지 맞은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지 응답을 제대로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걸 받았어도 정말 영적으로 더 깊고 성숙하고 신령한 그런 사람한테 가서 그런 것은 분별을 받아 봐야 되는데 분별받지 않고 아 누가 대통령 된다겠어 나보다 대통령 나가라겠어 국회의원 나가라겠어 근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너 대통령 나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그 목사님에게 누가 대통령 될 거야 그랬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개벽을 시켜서라도 도우셔가지고 분명히 대통령이 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대통령 나오니까 국회의원 나오니까 안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누가 뭐 하자고 이게 잘 된다고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도 무슨 학과를 보낼까 여러분 진학 상담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요 예전에 제가 좀 이제 한 10년 됐을까요?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진학 상담을 저한테 저희 교회에 다니는 분이 아닌데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런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모가 결사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전망이 없는 한마디로 그런 학과를 가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게 갈등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부모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이제 미래적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그랬어요 지금은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심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학과를 그때 가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그랬어요 공부도 더 해라 대학만 졸업하지 말고 대학원을 가고 더 많은 공부를 하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이렇게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질 않아요 우리가 시편 146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메 여러분 어떻게 처음에 그랬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옛날에 그 성경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백은 그런 어떤 도울 수 있는 그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메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역대야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님이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러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로가 병과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여기 본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여기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을 때 북쪽에 바하사라는 그런 왕이 있었네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 남쪽의 유다를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인은 아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냐면 아람 왕에게 금은 보아를 보내서 와서 도와달라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람 왕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때 하나님이란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이보다 먼저 유다 나라의 구수 군대가 백만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 백만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유다 나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 구수에 백만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렇게 강한 군대도 아니에요 구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아람 왕이 도와줘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대 행하였다고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을 앞으로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치려고 했는데 손에서 벗어나고 당신의 나라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자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의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뭔가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데 두 달이 걸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딱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 꾀를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히스기아 왕도 그랬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에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명 여러분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렸잖아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불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는 곳에 갔더니 다 골리아시 나타나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때요? 내가 저 가서 골리아과 싸우겠다고 안 된다 저 사람은 용사하고 너는 소년인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싸우러 가겠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골리아되게 말합니다 너는 네 칼과 창을 의지하고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분들은 막 목사님 들었대요 성경 건축을 무리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다가 교회가 막 엄청난 시험에 들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막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다 도우시거든요 그런데 자기 욕심으로 야 지금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크게 짓고 싶다고 크게 짓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돕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간절히 부르지어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었잖아요 10편 146편 3절 5절에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거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 께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잔머리 쓰고 겉모습을 써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그때야 손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형 예선을 만날 때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재물과 저 자식과 이런 걸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역대상 4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과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거기 뭐라고요? 주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뭐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보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올 때 앞에 홍해바닥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이 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닥에 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인데 누가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지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이제 모든 세상에 나는 모든 도움의 길이 끊어졌다 모든 길이 다 끊어졌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어요 완전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을 지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부분 보면 언제 역사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힘으로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고토로 돌아와요 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가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평상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왕에게 바벨론에서 에루살렘까지 오는 그 먼함인 길에는 굉장히 이런 도적대와 이방 사람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군대를 좀 우리에게 동행시켜달라고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늘 이렇게 입버릇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아화강이라는 그 강가로 가요 거기서 며칠 동안 거기 에루살렘에 올라갈 사람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깊은 기도를 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오면 그게 증표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는 응답을 딱 받아요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정월 초하루의 날 시작이 쭉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고 도우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이들을 해안는 사람이 없이 그 에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시고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 막 깊은 기도를 해 그럼 내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이 되면은 내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팍 평안함이 밀려와요 그러면서 더 이상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막 더 이거 도와달라고 뭐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이제는 응답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게 내 안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나오지 더 이상 막 구하는 기도가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방황 기도한 사람들한테 막 어떤 문제 있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와이랑 칼라라라라라라라라 막 여러분 기도하죠 그러면은 뭐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라 너를 도와주리라 방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에서 막 튀어나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방언은 우리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하는 기도잖아요 성령이 이 영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영으로 하는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오늘 그런 설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지금 듣지 못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너희의 죄가 가려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도와주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불순종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해결치 않은 그런 것이 있는가 이거 살펴보고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항상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말씀 3회의상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레새 사람들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불레새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여기 보면 그랬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지금 사울왕 때 또 불레새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네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자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해주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응답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런 짓을 하면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지 않고 응답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에 막힌 답이 없어야 됩니다 철저히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첫째로 뜻대해야 된다겠죠 두 번째는 전심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아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깊은 중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울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이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무슨 나에게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가지고 내가 뭘 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와 명출과 총명을 주시하거나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힐 수 있도록 은총을 입는 그런 걸 열어주셨잖아요 거기 가서도 여러분 어때요? 너부가네살왕이 그 먹으라고 하는 왕의 진묘 포도주를 먹으면 율법에 금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 금한 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황관장 다스부네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허락한 이 왕의 진묘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감독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그러면 왕의 진묘 포도주를 먹지 말고 물과 채수만 먹어보라고 했더니 왕의 진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허락을 받았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는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열 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다니엘의 그 세 친구도 뛰어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왕의 총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여겸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래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을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여러분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신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면 여러분은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이 되겠다면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우가 되도록 키우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앞길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중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아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아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로마서에 그랬죠 우리가 진짜 이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갈라데아서 여러분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육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게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구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항상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보냈잖아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곁에서 항상 그 원래 성령이라는 말이 원어에 파라크레토스라게서 여러분 뭐라고 해서 곁에서 돕는 자라고 그런 뜻이란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준다는 말인데 항상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보면 하나님은 좀 멀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저 멀리 생각이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러면 좀 더 가까워있잖아요 성령님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은 예수님 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그러면은 성령이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음성을 듣게 되면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종아 성령의 음성이 들려 그리고 뭘 어떻게 하죠? 그럼 이 안에서 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마 해 이 안에서 다 와요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어하시는 줄을 여기가 알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 같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됩니다 잘되는 일은 더 잘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막 단위 목사한테 무조건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요 신앙이 너무 의존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것만 그리고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결정을 하면 너무 어떤 큰 문제가 날 때 그럴 때 와서 물어봐야지 자기는 기도도 안 해보고 있잖아요 뭐 조그마한 일 있으면 목사님 하나님의 이게 뜻일까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단위 목사가 언제 이거 기도하고 언제 주의를 합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런 기도 저도 예전에 그런 많은 시간이 있어요 훈련을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며칠씩 금식하고 아니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거의 그렇게 하니까 시행착오 안 하고 혹시 그렇게 하면서 잘못되고 시행착오 한 것 있어도 그런 과정이었대요 다 그게 뭐냐면 실수하면서 또 성장해 가더라 성장해 가 배고 그러니까 그것도 나에게는 유익하고 합력할 선을 이루는 아멘 네 네 네 네 네 네 네